둥근에 갔었습니다! 하체를 박! 야 나 리모컨 좀 야 운동하자! 야 지금 하체 뒤졌다고 했지? 중둔근, 심화 대둔근, 벤츠 드링, 내전근 나 운동하고 왔거든? 야 너 벤츠 원하름 제기로 했잖아 너 혼자 봐 너랑 같이 가면 나도 관중되잖아 야 그런 시선을 즐겨야지 야 변태냐? 야야야 비켜봐 비켜봐 야 좀 꺼줘! 벤츠가 더 높던가! 야 그거 괜찮다!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? 야 이거 메모를 해놔야돼 야 휴대폰 어디 갔어 내꺼? 야 전화 좀 해봐 전화! 전화! 번호 불러! 내 번호를 저장을 안해봤어? 번호야 당연히 야 남매인데 당연히 했지! 야 오빠 번호를 저장을 안하냐 야 인간이 진짜 내 번호? 너 번호 바꿨어? 어 당연히 아 당연히 바꿨어? 야 잠깐만 그 레그스 내꺼 아니야? 야 같이 좀 입자 야 내꺼 다 빨았어 야 같이 좀 입자 아 벗어라고 아 같이 좀 입자 나 왜 빨리 꺼내려 나 작당해 나한테 작은게 니한테 맞냐고 야 그래서 눌려 벗어라 어 벗을게 아 빨리 벗어 아빠 야 아우 아우 써준다 어디 여기 둔다? 냉장고 문 좀 닫아라 냉장고 문 좀 아 네가 여기 있는 소고기 먹었지? 야 엄마가 살았는데 뭐 네꺼야 또 아 아 내가 운동 끝나고 먹으려고 산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름을 써놓으셨어야죠 아 빨리 가서 사와 싫은디요 빨리 나 지금 한 시간 지났다고 근손실 나고 있다고 야 근손실하면 나도 정육점까지 한 시간 걸어 그럼 뭐 유사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 빨리 사와 내꺼 그냥 닭갓살 먹어 그냥 뭐 맛있어 그거 니꺼 아 니꺼 생닭이잖아 졸나맛 없어 그거 야 너 단백질 언제부터 마수로 먹었냐 넌 아 뱉어 뱉으라고 내 소고기 뱉으라고 아 씨 이렇게 한방에 초크를 걷는 친냄새 개오져 진짜 야 아 너 입에서 아모니아 키워야지 야 운동할때 말해 한 번 밖에 해줄게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썩은 데가 나 야 니 아까 진짜 먹으니까 소고기 상한 거라니까 진짜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효력으로서 광고하는데 너 밖에서 그러고 다 했지마 그니까 뭘 그러지 잘 생각해봐 니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여자친구인데 왜 뭘 왜 여자친구 있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클럽 무슨 클럽이야 너는 이 팬이야 클럽중에 이제 너 최고의 클럽 헬스클럽 어 아 미친놈 운동은 안하고 여자 찾았어 야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 근육이 멋있습니다 어 무슨 운동인데 신세대 전멸 돈 찍겼냐 아직 아 야 야 그러고 보니까 내일 생일이 나가네 등신 선물받고 바로 이어진다 야 그러지 말고 여자애들 요즘 뭐 좋아하지 음 음 sbd 야 야 나 진짜 sbd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어 근데 니 돈 없잖아 니 슬립이나 사줘 처음부터 그럼 sbd 좀 과한가 야 오케이 이건 대기를 해줘야겠다 사이즈는 알아? 언제 처음 만났는데 말랐어? 어 말랐어 말랐어 그럼 엑스스물 사줘 아 오케이 엑스스물 엑스스물 어차피 내놔 엑스스물 링크 보냈다 야 두개 사면 더 싸니까 하나 사서 나한테 넘겨 야 야 존나 싸는데 여기? 야 어떻게 찾았냐 여기? 나 똥 나이스 오케이 질똥 잘 써라 여보세요 야 니가 내 똥쟁이 아닌 내 동생 남자친구냐 야 내 동생 씨 3대 300이야 뭐 너 로이더야? 어? 어? 야 일단 영상통화 관둬 기다릴까 봐 어 그렇지 야 뒤로 좀 더 가봐 뒤로 가봐 그렇지 버피 테스트 할 줄 알아 버피 테스트 야 스쿼트 하면서 올라가 스쿼트 하면서 점프하고 얼마나 좀 허리 안 갈려 불계심은 몰라? 불계심은 몰라? 불계심 학교에서 안 가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5초 쉬었다가 10개 더 할게 우리 크로스 피치니까 시작 시작 하나 둘 자 아씨 왜?